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힙니다 셋째,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이후에 다니엘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넷째,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 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섯째,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 낙성식 기도에서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5장에서 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33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자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성 곧 시원에서부터 메어 울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딸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레위 사람들이 괴를 메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아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그 처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괴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순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레베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의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의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리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오은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오은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어 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오 너비가 다섯 규빗이오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교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뜰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유식의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유로운 자를 의롭다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과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양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업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성절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쉬우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여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지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여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노라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수수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각이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위세게 베푸시는 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역대야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급한 재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소라엘은 서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재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트 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재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냄에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위시에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위과 은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실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이류되 여왁께서 무슨 까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왁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야 5장에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재판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솔로몬 지혜의 정점은 성전 낙성식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천년 전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꿈의 내용과 모세 때의 제사장 나라의 꿈을 담은 기도로 첫째 다윗 왕조의 보조를 위한 기도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셋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넷째 전쟁 때의 회복의 기도였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의미를 담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봄할 경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방인들과 열방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라는 세계선교 선언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재건 공동체들이 이렇게 역대기를 통해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